아니 여기 밖에 안나오던데 미모사가 한순간 앉으면 푹 가거든 근데 물이 이렇게 당겨있으니까 흙이 늘 촉촉하고 확 안가고 너무 좋아 이 정도는 얘가 제일 오래된 거거든 한 세 달 됐나? 근데 뿌리가 그 정도면 세 달치고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? 대박 너무 편해 얘 항상 그랬거든 물주고 오늘 목빠갖고 애들이 쭉 쳐져있고 떡이 찌고 이랬는데 미모사 그럼 이렇게 키우는 거 강추? 모든 식물 다 이렇게 뿌리 그래? 응 이중분이 너무 좋지 네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 물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으니까 지금 얘는 계속 내가 키 잘라줘갖고 이거 두꺼워졌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끝